순천 서남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오랜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불교계의 중대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BBS TV가 서남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보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오랜 분쟁의 대상이 되어온 순천 서남사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순천시가 서남사 경내에 건립한 차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조계종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서남사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서남사 판결, 논란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보도 특집 대담을 마련해 서남사 문제의 원인과 쟁점, 해법 등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조계종의 서남사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판결에 대해 현재의 점유자가 누구인지만을 따진 결정으로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현밀하게 살펴봐야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남사에 누가 살고 있냐, 태고 중에 점유하고 살고 있다. 이 표피적인 현상, 이 현상만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출범하가 최초로 제정된 법이 불교재산관리법입니다. 그러면 사찰들도 관청에 등록을 하고 주지도 취임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죠.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으로 등기돼 있는 서남사 건물과 임야 등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소유권까지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법하게 인정받은 법에 따라서 실체를 거쳐서 등록된 사찰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힘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실체가 부인되어야 됩니까? BBS 특집 대담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불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서남사가 한국 불교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서남사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후도에 계승하기 위해서 조계종과 서남사는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계종과 태고종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으면 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BBS 불교방송의 보도특집 서남사 판결 논란의 원인과 해법은 내일 오전 7시와 오전 9시 반, 오후 5시와 밤 9시 반에 TV로 방송되고 추후 재편성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